유 우 우 우 지금 너에게를 전해 파티 너네 attorney 봐 봐, 누구? 지훈 씨 지금 amazingibus anyone 너 안 보이잖니? 네가 가려졌잖아 그럼 네가 보이게 하려면 어떡해야 돼? 제가 하면서 자신이 없어서 솔직히 좀 숨긴 했어요. 너무 싫어요 이런 거. 나는 쥐. 쥐 있어요 저도. 나는 사실은 이었어요. 너무 통통해. 체중 관리라는 것도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살 뺄 거예요. 아니 나는 원수한테 생일 축하 노래 받고 싶어요. 둘 다 가세요. 아니 왜 우리 트와이스는. 우리가 보길래. 이렇게 큰 손을 입었기고 있어. 혼자 울었던 적도 많고. 밤에 길 걸으면서 울었던 적도 많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적도 많고. 정윤이랑 손잡고 연습하다 울었던 적도 많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무대인데. 오히려 3일 내내 저희가. 너무 큰 선물을 받아 가는 것 같아서. 다 같이 고생해 주고. 다 같이 힘이 되어 준 게. 멤버들이거든요. 멤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멤버들도. 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힘을 태워주고 싶은데. 힘을 태워주지 못해서.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팬분들한테도. 웃는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데. 뭔가 힘든 모습을. 이. 감춰지지 않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엄마 전화 여보세요 나 오빠랑 고기 먹고 있어 아 그래? 그치 어지가? 여보세요? 울어? 안 울어 왜 울어? 아니 근데 거기 전에 엄마 보고 싶었는데 와서 다연이가 귀여워서 돌아오면 제가 또 웃기니까 두 번째 멤버는 두 번째 멤버는 지금 현재 8명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멤버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트와이스 8명의 춤과 퍼포먼스를 풀어놓을 모모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멤버는 모모 양입니다 제가 딸랑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멤버는 좋았습니다 자 디알란도 아 끝까지 친절을 다하면 모릅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수가 캔디봉으로도 빛을 붙여주고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I felt that all the time she was with us, all the kids of me. Did you feel the same too? Yes! Thank you so much for waiting for us. Twice will make him back here. Please wait for us. Please wait for us. Thank you for everything for to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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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